안녕하십니까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임스입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한반도의 남쪽은 북쪽 대륙에서 넘어오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창오리들의 군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낼 만큼 멋진 장면을 연출합니다. 수만 마리의 가창오리들이 일제히 하늘로 비상했다가 그리고 먹이 사냥을 위해서 또 일제히 땅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기 충분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새들이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데서 생겨난 영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25화는 관계 또는 인간관계 대인관계라는 새로운 주제 아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을 친구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깃털이 같은 새들은 함께 날개짓을 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속담은 birds over feather flock together 라고 하죠. birds over feather flock together birds over feather에서 어는 same kind 즉 같은 종류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깃털을 가진 새들이 flock together는 같이 날개짓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흔히 말하는 끼리끼리 어울린다. 또는 유유상종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종종 birds over feather는 부정적인 의미로 같은 패거리, 같은 부류의 사람이란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탐과 빌은 걔들은 같은 패거리야. 탐&빌 are birds over feath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구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는 보통 friend라고 하죠. 탐은 나의 친구야 할 때 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탐 is my friend 라고 하기보다는 탐 is a friend of mi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탐이라는 뜻이므로 탐 is a friend 친구 중에 하나이다. 누구의 친구? 나의 친구 of mine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탐 is my friend 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마치 탐은 너의 친구가 아니야. 또는 그 사람의 친구도 아니고 탐은 내 친구란 말이야. 이런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어색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그 표현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 닉은 나의 친한 친구이지만 팀이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야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닉 is a close friend of mine but team is my closest friend closest friend 대신에 best friend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friend라는 어휘와 관련하여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몇몇 단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colleague라는 어휘입니다. colleague는 friend이긴 하지만 같은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친해진 사람들끼리는 co-worker 또는 colleague라고 하죠. 예를 들어 Julia는 직장 동료들의 추천에 의하여서 승질되었어요. Julia was promoted by the recommendation of her co-workers 이렇게 얘기하구요. 또 acquaintance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에서 흔히 얘기하는 지인 또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는 내가 업무상 알고 있는 지인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friend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요. John is just a business acquaintance 이렇게 얘기해요. John is just a business acquaintance 라고 하죠. 그리고 friend에서 유래되어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어휘는 friendly라는 형용사이죠. friendly는 일반적으로 다정한 친절한 이런 의미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자주 말하기로 Koreans are friendly 이런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해 보입니다. 친구처럼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또 편리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은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user friendl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인관계를 형상하는데 큰 역할을 맡고 있는 게 바로 friend이죠. 여러분이 사귀는 friend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요. a man is known by his friend. a man is known by his friend.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패턴을 이용하여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겠습니까? 나무는 a tree.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알려집니다. is known by 그 열매로 its fru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tree is known by its fruit.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또는 나쁜 나무인지는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는 의미죠. 여러분은 친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참 좋은 친구들일까요?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얘기해주는 바로 격언이 아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렇게 얘기하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때 in need 라는 말은 공공에 처해 있을 때 in trouble 이런 뜻이에요. 공공에 처해 있을 때 다가오는 a friend 친구가 어떤 친구라고요? is a friend indeed indeed 이때 indeed 는 진짜 참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에 처해 있습니까? 그때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밉니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도움을 주고 여러분과 어려운 시간을 같이 해주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과연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때 in need indeed 가 서로 라임을 이루면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좋은 친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이 거의 불문율처럼 지키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친구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lend your money and lose your friend lend your money and lose your friend 이렇게 말하죠. lend라는 것은 빌려주다. 무엇을요? 여러분의 돈을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명령문 다음에 and라는 표현이 오면요. 그러면 이런 뜻이 돼요. 여러분의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긴다고요? Lose your friend 친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돈으로 인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지 않도록 경계하라 또는 조심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greater love has no one than this that he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greater love has no one 문장이 도치되어진 것이죠.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주어가 노원이죠. 그래서 no one 그리고 동사 has greater love than this 이게 원래의 문장이지만 greater love 더 큰 사랑 이란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서두 앞부분으로 끌고 왔죠. 이보다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that 이하이죠. he lay down lay down 은 내려놓다 또는 버리다 무엇을요? his life 자기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려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죠. 오늘 닥터옥 영어교실의 제25화는 관계라는 주제 아래서 친구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아직도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또 응원의 댓글도 함께 달아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